포스 밑에 맞고 김태현 선수 팔에 맞았거든요. 지금 왼쪽 슬라이딩 하는 손이 우지환 선수 스파이크에 걸렸어요. 그래서 베이스 터치를 못했어요. 이 상황에서. 오우 지금 김희성 선수 지금 팔이. 가운드볼. 자 이 사이에 한 베이스를 더 노리는 김혜성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가다가 아웃. 왼쪽 슬라이딩 하는 손이 우지환 선수 스파이크에 걸렸어요. 그래서 베이스 터치를 못했어요.